그게 헤어지는 이유가 되나 아가씨 괜찮은 남자를 오직 줌을 못 춘다는 이유로. 오! 목소리가. 깔끔. 깔끔하게. 결과. 맞아, 맞아. 보여주세요. 결과는. 아잇. 감사합니다. 오직. 오직. 춤추실 때. 성공입니다. 야 어려웠다. 오직. 아, 굿잡 굿잡. 잘하네. 피가 부어. 오직을 어떻게. 화면으로 만나보십쇼. 아직도 나 고추로 들어온 것 같아. 오직? 춤을 못 춘다는 이유로. 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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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갑자기 강호동 씨의 성대모사를. 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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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맛있겠다. 아유, 가을죠.